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강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권마다 사회적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정권마다 사회적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돈을 아껴서 국비 유학생을 보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한 70년 정도 원전 산업이 걸려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는 것도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양의, 양의는 알렌이나 언더부드와 같은 그런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반복했습니다마는 정말 의료 선교사들의 눈물로 쓴 편지 때문에 미국의 첫 시골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런 한국에 보내서 오늘날 세브란스, 이와여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여러분들 절반 정도는 의료 선교사가 세운 부분에 여러분들 바탕을 두고 있죠. 그 다음 전주의 원주 기독병원, 전주 그런 병원들이 다 여러분들 의료 선교사들의 씨앗 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대개 중심부에 있는 교회 이름이 무슨 수원중앙교회, 춘천중앙교회일 겁니다. 중앙이 되게 들어가죠. 그 중앙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의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초창기에 토지는 한국인들이 마련했지만 건축 여러분들 비용은 많은 부분이 미국의 헌금에 의해가지고 여러분들 일어서게 됩니다. 지금 뭐 대구의 동산병원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뭡니까? 거의 100% 미국인들이 여러분들 헌금을 가지고 지어줬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 없이 삐또없이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수련 시스템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까 100년 이상 정도 축적돼가 지금 모습이 되는 거죠. 모든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에 손을 댈 때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의 중위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하여튼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특히 의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사회적 실험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사회적 실험을 가장 역사적으로 과감하게 했던 사람들은 20세기 100년 동안에 대개 사회주의 정부나 그다음에 공상주의 정권이 등장해서 대부분 사회적 실험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회적 실험이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폐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의로 사태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충분하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파라고 칭하는 그런 정부 밑에서 그렇게 거의 좌파적 그런 정책 추진 방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유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크게 바뀐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게 됐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이익 외에는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뭐 어떻게 어렵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불이한 그런 정책이 실시가 될 때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불이에 대해서. 그게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하고 완전히 다른 한국인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국민의힘 사람들도 알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권력을 지든지 간에 무리한 정책들을 계속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게 굉장히 또 큰 문제입니다. 개인이 일체 신경 안 사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이런 건 내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주식 투자에 이런 돈 버는 거 하고 내 부동산 투자에 이런 돈 버는 거 하고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는 거 하고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권력을 신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뜻대로 예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도 무지합의하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나 윤 정부와 관계가 없이 다음 정부는 훨씬 더 가혹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거의 과설이죠. 과설인데 다음 정부는 훨씬 더 가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어제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한국일보, 한국경제에 실렸던 이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한국경제의 오피니언 코드에 난 겁니다. 뜬금없는 기본소득소동 이거는 뭐 그런 채치피티의 샘 울트만이 여러분들 시도했던 기본소득실험에 관한 건데 이게 중국 공상당 연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 제목이 너무 셌던지 이 제목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제 이걸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 한국사회가 앞으로 가게 될지가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지금 드러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통과된 민주당의 강령을 당강령을 보게 되면 이제 윤 정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때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여러분 뭔가 하니까 여기서는 기본사회를 여러분들 기초로 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를 어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중진이 경제문제 외에 외교 국방과 관련된 그런 더불음주당의 강령 개정안을 이렇게 더불음주당 새 강령에는 기본사회론 외에도 이 당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들이 담겨 있는데 관심이 기본사회에 돌린 탓으로 다른 것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게 이제 자기의 한국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다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중견여러분들 농객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룬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뭔가 아니까 그냥 기본사회인 겁니다. 기본사회.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냥 말과 글로서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줄 겁니다. 한국 사회를 완전히 대개조하는 겁니다. 선거는 장악했고 집권은 수십 년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실험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2분에 실린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언론들은 너무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런 것이 보통명사화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동규 편집국 부공장이나 이런 분들은 한정은 아무래도 경제문제를 관심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심이 된 겁니다. 전문의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금융, 의류 등 기본적 삶을 국가공동체가 보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어마어마하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시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기본사회 중심에는 기본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사회를 실험한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음에 실험해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검증도 안 된 겁니다. 탈본전이 마찬가지로. 이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론을 하면 이론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론을 이용하게 되면 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그나마 많이 낮출 수 있겠죠. 그러나 이론이 없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고 검증이 안 되는 것을 사회에서 실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지 않게 돼 경기 침체와 사회관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똑같은 게 여러분들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고 같은 겁니다.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임금을 더 지불해 가지고 경기를 일으켜야 된다. 임금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지적인 자만이 굉장히 심한 사회입니다. 특히 정치 권력을 지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적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고 크게 공부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인 전문가들을 굉장히 하대하는 천대하는 문화가 지금도 굉장히 찢게 갈려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의료사태 보시게 되면 후기 조선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권력을 지었던 양반들이 종놈 부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멘탈리티가 지금 정치 권력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메고 여러분 양복을 입었지만 그냥 멘탈리티는 뭡니까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 검증이 안 되는 것을 실험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여러분 많이 매기겠죠. 약탈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것은 토지세겠죠. 그다음 소득세를 엄청나게 때리지 않겠습니까. 꽉꽉 해봐야 되면 돼야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한테 돼야 될 수 없는 걸 우리가 훤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놓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전권마다 사회적 실험을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탈원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윤정부 하에서는 지금 의료사태 때문에 고농을 깨겠지만 그거는 세발의 피다 이야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를 완전히 대개조하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이런 이야기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부자들은 예리하게 볼 겁니다. 부자들은 이런 것을 예리하게 보겠죠. 그 사람들은 부의 이동이나 부를 침해당하는 부분에 굉장히 민감할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번에 당 정강에 들어왔던 것이 시피 이런 이제 윤석민 논설비원이 일하는 것처럼 정치 외교 이런 정책이 다 바뀌겠죠. 다 바뀌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옮길 수 없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 가장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겠죠. 주택을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땅을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장을 옮길 수가 없죠 크게 금융소득을 가진 사람은 좀 낫겠죠 그래도 한국이 싫으면 다른 데를 떠날 수 있으니까 옮길 수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죠.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끌어다가 본인들한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쪽으로 가겠죠. 기본 사회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돈을 소수와 함께 끌어다가 표를 주는 표를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겠죠. 그런데 그 실험이 무시무시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통찰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보들을 보고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윤 정권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들 전개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대외할 수가 있어야겠죠. 외교정책 한미관계 한일관계 다 여러분들 출렁거리겠죠. 그 사람들은 반전 평화 친북 이런 것이 기조를 깔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근혜님 말씀처럼 오신 분들은 동시 시청하신 분들은 꼭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야 조금 더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게 되면 클릭 한번 하는 거니까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누르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 안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뭐 그런 것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크게 제약을 받겠죠. 5.18 특별법 같은 것이 양산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친일 반민족 행위 찬양자 공직 진출 검지법 무슨 검지법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움츠러들겠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역주행을 크게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한국사를 완전히 대개조하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뭐 다른 데도 영향을 다 미치겠습니까 광급 물량을 공급받는 거나 취직을 하는 거나 취업을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이야기 안 들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